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국세청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이게 제일 사업자라면 가장 의문이 될 겁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느냐.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대상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가령 제 위에 정치 권력이 야 저 말 안 되고 우리한테 협조 안 하니까 한 번에 우리 예전에 드라마라든 영화보면 뭔가가 정권에 밑보여 버리면 그냥 기업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에서 하명을 주면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막바로 세무조사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탈탈 털어. 탈탈 털어가지고 알아서 네가 불복해서 먹든지 말든지 하면서 백억 할 것도 천억 해버리고 천억 할 거 이천억 해버리고 그러면 일단은 세금 안 내놓고 기업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압류해버리니까. 예금 계좌 다 압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어떻게 됩니까?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 자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해봤어요. 사가 들어가는 수사 조사 감사 이런 거 해봤는데 자칫 거기서 제정신을 못 차리면 우쭐해가지고 쭈쭈쭈 해버리니까 사람이 공중에서 부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얻어먹는 거 얻어먹다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자기가 뭐를 다 할지 무소불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쪽에서 세무조사하러 8급 직원이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공장을 나갔는데 사장이 안 나오고 부사장이 자기를 이렇게 응대를 하더라. 사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큰소리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국세청으로. 그러면서 끌 끌 혀를 끌 끌 차면서 같은 세무 공무원인데 그분은 35년 정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 개탄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벌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강남에 이렇게 할 때 제가 강의를 이제 속무 교육 같은 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 중에서 저한테 강의 잘 들었다. 제가 꼭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하면서 7급 직원인데 강남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저녁 나는 간단하게 먹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이제 뭐 어디 고층의 빌딩에 그런 식당으로 가서 중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쪽에 있는 그 빌딩에 소유자가 가는 식당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시간 내년 저녁 시간 내년 같이 접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권력, 조사자의 입김이 엄청 세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봅니다. 저도 이제 국세청을 나와 보니까 평소 좀 선하게 보고 얌전하게 봤던 후배들인데 그 조사 쪽에 있던 사람인데 나한테 뭐를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야 이렇게 거물로 노는구나 제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 쪽에 있는 그게 항상 뭔가가 경계선 이 경계선을 걷고 있구나 항시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아주 멋을 박아놨어요. 엄격하게 제안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 위법이 되면은 위반이 되면은 위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법원의 판례 같은 걸 보면 세무조사 절차 그거 좀 위법했기로서는 뭐가 어떠냐 과세처분이라는 거는 그 과세 요건 사실 적정성 여부에 달려있는 거지 세무조사 절차 그게 좀 위반했기로서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런 판례를 쓴 법원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선고 날짜를 보면 그분은 지금 변호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곡소리나는 일을 한 번은 겪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검사장이요. 정감 받는 법원장이요. 나와보시면 알아요. 다 1, 2년 안에 다 틀린다. 세무조사 본 거 다 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으로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높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그늘에 아래에서 살아야 되니까. 개인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를 볼까요? 이게 처가 있고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처가 26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주부란 말입니다. 가정주부. 이야 겁도 없이 취득했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은 체력이 없잖아요. 체력이. 체력이 없는 사람이 26억을 7천을 했어. 야 확인해 봐. 그래가지고 자금 출처를 소명해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체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걸로 증여를 추정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규정도 바꿔야 된다. 제가 사건 하나 생기면은 이 규정을 위원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아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신고 내용 봐봐. 신고 떠들어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 신고 내용을 전부 다 해보니까요. 뭔가 신고 오류가 있거나 뭔가가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맹백합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사계획서를 쓰는 거죠. 담당자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세무조사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 그러면 이제 결제하면서 야 세무조사해. 그래가지고 세무조사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하면은 세무조사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절차를 다 지켰겠지 하면서 이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호되게 그냥 막 하는 거죠. 이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전직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안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무조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야 내가 왜 세무조사에 걸려야 되냐. 아내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있으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증여세 조사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증여세 과세를 하든지. 내가 그 다음에 억울하면 내가 불복할 테니까. 그런데 왜 나를 끼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조질려고 너희들이 그러냐. 하면서 이 세무 공무원 출신들은 근성들이 있어요.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부딪히면 그래도 한번 끝끝내 부딪히면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였는데 한번 싸우면 이판사판 싸우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나 이게 끝까지 갈란다. 불복을 했죠. 당연히 이제 뭐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과제가 개편이니까. 이거 뭐 세무조사 적법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심을 왔어요. 이제 소송으로 와가지고 1심을. 1심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 맞네 세무조사 적법. 적법이에요 이거. 세무조사 적법. 그런데 2심을 가니까 이거 위법이야. 3심을 가니까 맞네 위법.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가는 종소서에서 나온 수억 원의 세금 과세처분을 좀 더 치솔을 시켜버렸다. 그런데 그 논점이 뭐였냐 이거죠. 논점이 그러면 이 위법을 만들게 하는 논점이 뭐였냐. 첫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법 근거가 1. 이 사람은 온 거한테 남편한테 자꾸 너 과세자로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거부 제출을 거부하고 해서 협력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부정기 세무조사로 수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정사유가 된다. 아 제출을 거부를 했다 이거예요. 거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아니 이 사람이 신고했지 않냐. 신고를 했고 외계에서 오류하고 탈루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두 번째구나. 두 번째 신고하고 오류에 대해 오류 탈루에 대해서 맹백한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보면은 처리 규정에 보면은 이 처를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도 특수관계자니까 둘이 특수관계자니까 동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했습니다. 국기법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납세협력의무 제출을 안 했다고 협력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입증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과세관적 너희들이 져라. 그러면 제출 거부했다고 하는데 뭐를 제출을 거부했는지 입증을 해봐라. 자료 줘봐라. 뭐를 제출을 안 했다고 자꾸 그러냐. 이 사람은 신고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뭐를 제출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등은 납세협력의무를 유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내가 뭐를 안 줬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래 맞네.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협력의 의무를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명세서를 줘봐라 하고 했는데 말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꿔. 국세청이 얼른. 아 이게 신고 오류 탈루에 명백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했다. 그러면 야 그러면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너희들이 분석한 자료, 자료 내놔봐봐. 한번 보게. 그런데 명백한이라고 말을 갖다 붙여버렸지. 자기들이 애단을 가지고 명백한 것이다. 남편이 여자가 재력이 없는 가정주부가 26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야금야금 탈루해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고 오류가 탈루에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어떤 어떤 이런 분석 결과 명백한 혐의가 있습니다. 탈루가 의심됩니다. 탈루가 이렇게 의심됩니다. 이게 아니고 아 이 정도 이렇게 딱 탈루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조사사무처리 규정에는 동시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처가 자금축처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되니까 특수관계자인 남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법원이 야 이게 법이냐 이게 법령이냐 국민의 기본 권리를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면 침해를 하려면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은 야 조사사무처리 규정이 어디에 함부로 와가지고 이게 법률이라고 그래? 훈령밖에 안 되잖아요. 너희들끼리의 너희들 세무 공무원들 국세청 내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 국민한테 함부로 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된다는 게 그게 어디 있니? 국세기본법 어디 있니? 국세기본법이 먼저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무 공무원은 법하고는 관계없어요. 일단 내가 조사사무처리 훈령이 먼저예요. 애교 지침 이런 게 먼저예요. 왜 그거 그대로 안 하면 감사 걸려요. 그러니까 조사 훈령하고요. 법하고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을 따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 걸려요. 아니 법이 먼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야 세무 공무원이 훈령을 먼저 따라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면 법무가에서 일하다가 어디 조사할 거 안 가요. 피곤해서. 그리고 동시 조사라는 것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쳐도 조사 대상자 요건으로서 선정이 되고 남편도 조사 대상자로서 요건이 선정이 됐을 때 같이 한꺼번에 남편과 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지. 무조건 처가 조사 대상자니까 이 사람도 같이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다 이거야. 그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심에서 위법, 3심에서 위법 이렇게 된 거잖아요. 1심만 무한한 증거죠. 보니까 조사 많네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게 법원 판사들도 실력의 차이라든지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원님 재판 하듯이 하면은 내가 알면 봐주고 기분 좋으면 해주고 이렇게 되면 원님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무쪽은 세법은 전문 영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참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뭡니까? 투철한 그게 있어야 돼요. 국고주의적인 시각 말고요. 국고적인 시각은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둑을 열 사람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안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사고가 넘어가니까 이게 규제 마인드에서 회간납 빼면 구제인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규제에서 이 회간납만 빼보십시오. 구제가 되잖아요. 구제. 이게 어렵다니까요. 회간납 빼는 게. 그 회간납 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균형 감각에 잡힌 균형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법리와 실물을 다 겸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보고 포근하게 보고 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아량으로 베풀고 대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자식이 나 속여 먹으려고 항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하면 나 또 그러고 달라들어? 저 자식이 함부로 하늘같은 재판장한테 달라들어?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찌끄러버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판결문을 이유 없다. 이래가지고 맥줄 쓰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우리 연수원 동기였는데 나이가 좀 어린 애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단독판사 이 시절에 양도세 부분이 단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가 자기 권위를 못 찾으면 상당히 나라가 어지럽다. 힘들다. 무계출을 잡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계출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항상 공직자. 거기서 자꾸 이렇게 검사보다 판사를 외국에서는 우대해 준다고 거기에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겸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 미덕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판사를 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사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가 좀 높아져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감히 한 번 소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